과거 논란으로 방송가에서 퇴출된 배우 겸 방송인 조형기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토크숍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던 조형기는 어느 날부터인가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가 알려지며 퇴출된 것인데요. 이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형기는 1982년에 데뷔해 1980년대 중후반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역으로 활약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전반기에는 주로 옆집 아저씨 같은 부담없는 이미지에다 입담 및 순발력으로 남을 보조해주는 스타일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죠. 특히 2000년대 초중반 mbc 예능계를 양분했던 이경규, 김용만 둘 모두와 궁합이 좋았기에 예능판에서 꽤 오래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자 방송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경 조형기는 혈중알코올농도 0.26% 주치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처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조형기는 사고 장소로부터 12km 떨어진 언덕 아래 수풀 속으로 순진 여성을 유기했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7시간 뒤 조형기는 경찰에 체포됐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7시간 정도 자닥에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6%나 나온 것인데요. 0.26%라면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윤창호법의 도입으로 면허 취소 기준이 0.08%로 강화된 이후에는 그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조형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고 조형기는 징역 5년을 받았으나 교도소에서 복력하던 중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됐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던 연예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해치고 몸을 방치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음에도 당시 언론에선 이 사건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고 게다가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났기에 이 사건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조형기는 1993년에 출소한 후 같은 해 4월 mbc 베스트 극장 사과 하나 별 둘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 후 최민수와 고현정이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캐스팅되는 한편 1994년 연말에는 오리온의 액서스 광고에 출연하면서 데뷔 이래 첫 광고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건은 한동안 잊혀지면서 조형기 본인도 꾸준하게 방송활동을 했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의 약방의 감촉급으로 자주 출연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는데요. 그러다가 인터넷이 대중화된 21세기 이후로 사건이 어느 정도 알려져서 항의글이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곤 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진상을 아는 사람들만이 조형기를 보고 사람을 해쳤다고 비판하거나 방송에서 내보내라고 항의했을 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상당수는 왜 이렇게 조형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 온라인상에서 킬러조라는 별명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인터넷의 삽시간에 퍼져나가 해당 사건은 20년 만에 대중들에게서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면서 코믹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농담 잘하던 넉살 좋은 아저씨가 알고 보니 음주로 사람을 치여 해치고 방치까지 시도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였으니 대중들의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으며 그가 출연하던 방송에서도 범죄자를 당장 내보내라는 등 시청자들의 항의가 도통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송사들도 여론의 악화를 인식했는지 2017년의 황금알을 끝으로 어디서도 섭외를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조형기는 메인보다는 주로 보조나 패널 역할이 많았던 방송인이고 예능의 트렌드도 바뀌었기 때문에 섭외가 줄어든 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은퇴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전성기만큼은 아니어도 가끔 방송에 나온다는 걸 감안하면 결국 이 사건이 재조명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 봄에 조형기의 사촌동생 조민기가 이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것도 조형기의 음주운전 사건이 재조명되는데 한몫했죠.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방송에서는 추방당했지만 사실상 죄값을 받기는커녕 든든하게 환갑이 다 될 때까지 뻔뻔히 활동하면서 연예인 생활을 누릴 대로 누린 셈인데요. 그런데 최근 조형기가 받은 형량이 그간 잘못 알려져 있었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국내 미제사건과 각종 사건 사고를 다루는 유튜버는 조형기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징역 3면 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형기는 계속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괴하고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죄명을 바꾸라 주문했는데요. 또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괴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에 구금일수 중 111을 위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죄명이 바뀌면서 집행유예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유튜버는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력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거다. 문민정부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형기가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률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니 허점을 파고든 것 같다라고 추측했습니다. 전관예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례인데요.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목숨을 해치고 유기까지 했음에도 방송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송에 번듯하게 나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려 한 당사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만든 이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부분입니다. 조형기는 음주운전 보이콧, 윤창호법 발해 등 음주운전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해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송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내보이지 않았기에 가끔씩 언론에 나올 때도 그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유튜브 활동 중단 이후로는 근황도 제대로 안 잡히던 중, 2022년 10월 6일 한 미국 거주민에 의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근황이 오랜만에 밝혀지며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글쓴이는 오늘 오후 조카가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타운 식당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사진을 찍길래 살펴보니 조형기였다고 전해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튜브를 하다가 욕만 먹고 관둔 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모양이다. 조카의 말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이 자주 본다고 하더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네티즌이 올린 사진에는 조형기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겨 있습니다. 조형기로 보이는 남성은 지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잘 살고 있나 보네. 역겹다. 결국 아예 한국을 떠났구나. 사람 목숨을 잃게 해놓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방송에서 다시 안 보이게 해주세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4월에는 배우 한지일을 통해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한지일은 럭셔리 차 타고 건국대학교에서 발산 집까지 호강이라며 영화 배우 탤런트 조형기 아우를 오랜만에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 걸음걸이도 시원치 않은데 고집부리지 말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했다. 신랑의 끝에 어쩔 수 없이 편하게 집 앞에 도착했다.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조형기는 포르쇠를 운전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번에 다시금 재조명된 조형기 사건을 두고 잊을만하면 거론해주니 고맙다. 잊혀지지 않게 계속 거론해줘야 한다. 전관예우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범죄자들이 혹여나라도 방송활동을 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